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야유예요. 놀러온 거예요 우리 아하하... 네! 에스 파... 아리나 베스트 아리나 그러니까 에스 파 윈터 윈터 안 먼저 이거는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와 유전자 진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한 콘텐츠와 문화 요소를 이루는 말 정답은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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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풍길자 이것이 풍길자 하나 둘 셋 민! 이런 거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도전하겠습니다 증권 씨 도전 오케이 증권 씨 도전 탈락 줄넘기 부를 했어서 음악 줄넘기 부를 했었어요 줄넘기 엄청 잘해요 승관 씨 줄넘기 체조예요 체조 체조예요 탈락 탈락 음악 줄넘기 뭐 이런 거였어요 I was shocked, honey I was in tears almost 성공하면 다 가져가요 실패하면 하나씩 빼는 거예요 아니 저희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외국인 2명 있어요 맞아요 외국인 2명 있어요 3명이요 3명이요 조금 고려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중식 이름 대기인데 짜장 짬뽕 빼고 하나 둘 셋 볶음밥 하나 둘 셋 만두 깡풍이 하나 둘 셋 짬뽕밥 하나 둘 셋 팔로치 하나 둘 셋 바라탕 누워서 떡 먹기 땡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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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 떡을 맞춰 짬뽕기도 있는데 떡 먹기도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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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비즈니 뭐 하나 포기하셔야죠 네 네 양성원 최연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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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뒤에부터 갑니까? 네네네 이렇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준이 마지막으로 가고 하나 둘 셋 그 쪼푸도 시잖아요 그 쪼푸도 시잖아요 그 쪼푸도 시잖아요 그 쪼푸도 시잖아요 아 여쭤부터 여쭤부터 아니 잠시만요 아니 여쭤부터 아니 여쭤부터 아니 여쭤부터 여쭤부터 아니 여쭤부터 아니 저 지금 마음 준비 안 돼 있어요 아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이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명언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참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피자 Don't you feel silly? 피자 땡 수고하셨고요 아 수고하셨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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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두 장씩 나눠가지고 금일 봄 금일 봄 내가 맡고 있을게 나도 아 형한테 맡기는 건 진짜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일단 우리 디엘씨 어떤 미션인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매니저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세븐틴 매니저 밥 배영기입니다 아 아니 뭐 이거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쪽에 민규씨 보고 있어요 민규아! 김준호 선배님 네 저 친구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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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서 하늘이 무너져서 하늘이 무너져서 갈수록 태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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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해요 하루깡 아직 온성으로 죽으러 나 온성으로 죽으러 나 워 왓더풀 아 잠시요 아 다시 할게요. 이거 잠시 연습게임 하나 날아갔습니다 연습게임 연습게임 선생님 연습게임 저랑 가위바위부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? 네? 이런 경우는 제가 출장 다니면서 처음 봤어요 소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인기를 얻은 진한 원두커피에 두커피에 버터와 오유를 섞어 만든 다이어트용 이 커피의 이름은? 커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 다이어트 커피 여러분의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! 관련이 있습니다 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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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이현 씨 경고예요 어려운 거 찾고 계셔 에이 설마 그런 분 아니야 에이 설마 마음 되게 불편하게 하네요 저 아니야 아니에요 저 알고 있거든요 마음 너무 불편해 너무 팬이라서 소셜미디어상에서 수만 소십 만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 셀럽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3초 드립니다 마지막 3 2 셀럽 땡 인플루언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아 너무 막났다 그런, 그런, 그런... 하나 둘 셋! 나 왜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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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웰 진아 선배님! 이거 축구 안다고 알죠 알죠 스마일 구부 저희 이거 이거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노래 같이 보고 저 혹시 디저트 말고 범규 포기해도 되나요? 혹시 가벼운, 가벼운 멤버 교체가 좀 될까요? 다른 팀들과? Wallace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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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월 월 월 월 월 월